하나, 둘, 셋 주인공은 아니었지 누구의 시점에서도 이 날 새쳐 지나가거나 신도 삶이라거나 운영 없는 역할도 너에게는 알 수 없는 어찌 난 기억나는 사실 지칠 수 없는 마음을 내 사랑 주어진 걸 알고 싶었는데 창가의 눈을 칠 너의 얼굴로는 나만을 위한 문제였는지 단 한 번의 변장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 소리쳐 이름을 불러보일까 한 시간쯤은 기억해줄까 귀를 물어봐 주었지만 너의 모습을 내게 해주지 않았지 안파리 기다리지 않는 예상 가득한 엔딩만 남아 못했어도 목표하니 나의 부모님 첫사랑 저와는 나만을 내가 어쩔 수가 없는지 나는 바보같은 말투로 해보내도 없었던 고배들아 버렸지 내 꿈이 없는 너의 표정은 누구를 위한 명절이 남는지 눕기라도 이 순간이면 이상은 내가 되기 좋은데 소리쳐있는 글로 해보낼까 30분쯤은 기억해줄까 귀를 돌아봐 주고 왔지만 너의 목소를 내게 와주지 않았지 한편이 기대되지 않는 내 생각에는 앤빛난 나라 꿈에서도 못보다는 나의 부동의 첫사랑 굳이 응원해주세요 없었지만 너를 향한 노래가 생겼어 이젠 웃으며 부를 수 있어 그저 흐릿한 조명처럼 너의 목소를 빛내주지 않았다면 내가 별을 넘게 되지않고 원한 행동도 마치 못했지만 나의 마음속 언제나 언제나 항상 빛나고 있는 부동의 첫사랑 감사합니다 저녁 헤빛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